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거둔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1조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세금은 더 거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적자는 계속되고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이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판매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한책임형 대출 어떤 건지 좀 들어보겠고요. 정부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들 자세하게 정리해드리죠. 10월 14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즐거운 금요일 아침 경제 뉴스도 즐겁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그리고 금요일의 목소리 안승찬 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9월 소비 비자 물가 지수가 어젯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젯밤에 참 못 주무셨을 수도 있는데 미국의 물가 오르는 게 뭐 그렇게 우리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나 요즘은 시황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 작가님? 예전 같으면 저희가 진짜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진짜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갔을 뉴스인데 요즘처럼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대비 8.2% 오른 걸로 나왔는데요. 8.2%? 네. 시장 전망치가 8.1%였으니까 아주 소폭 높게 나온 겁니다. 참 미국 물가도 잘 안 떨어지네요. 그렇죠. 또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랑 식음료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지난달에 6.3%에서 6.6%로 더 뛰었습니다. 이 산이 정상인가 보다 하고 올라왔는데 눈 비비고 다시 보니까 여기가 정상이 아니구나. 더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거비용이 특히 1년 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는데 주거비용 같은 경우는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온 지표로만 보면 물가 상승세가 아직은 정점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제 특이했던 게 뉴욕 증시 움직임입니다.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바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여전히 8% 되니까 주가가 내리는구나 라고 했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초저녁에도 잠깐 보다 잤는데 한 3% 정도 내리더군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장 마감할 때 보니까 3대 지수가 모두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조금 오른 게 아니라 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고 그 결과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재료가 생겼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건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건 최근에 주가가 계속 내리면서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팔자에서 사자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급등한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갑자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는 이거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더 이상 악재는 안 나올 거다. 올해 이번 달 물가지수까지는 나쁜 소식인데 그래서 그것도 다 반영되고 그것 때문에 금리도 빨리 올라가고 하는 것까지도 반영을 해서 그저께도 내리고 그 전날도 내리고 내렸지만 이제 더 나쁜 소식이 뭐 있겠느냐. 그런데 또 근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 보면 여전히 정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미국 물가지수를 관심 있게 보는 건 그래서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얼마나 빠르게 높일 거냐. 이 이유 때문인데 어제 물가지수 발표된 후에 채권시장에서 전망하는 걸 보면 일단 다음 달에 다음 달에 결정하는 회의 열립니다. 0.75%포인트를 올리는 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다음 달에 1%포인트 이걸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는데 울트라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에 1%포인트를 올리는? 네. 알겠습니다. 물가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을 걷고 있는데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히고 많이 걷히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기 정부가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거친 세금이 438조 원 조금 넘는데요. 1년 전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41조 원 넘게 더 들어온 겁니다. 참 우리 국민들은 세금 잘 내는 국민인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닙니까? 아니 뭐 내야 될 세금은? 물론 잘 내고 있습니다. 정말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세금이 더 걷히고 있는 게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게 궁금해서 가지고 온 뉴스인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우울한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3대 세수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세 가지 세금이 거의 비슷하게 걷히고 이 세 가지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지금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제일 많이 걷히는 세금들에서 많이 걷혔어야 결과적으로 많이 걷힐 테니까. 그런데 법인세와 소득세는 주로 대기업하고 고소득자들이 내거든요. 돈을 못 버는 서민들은 거의 안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역시도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당연히 세금은 대체로 부자들이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대 세수가 작년보다 늘었다는 건 대기업이나 고소득인 사람들의 경기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목은 지금 냉방인데 윗목은 뜨끈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꽤 잘 걷히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쓰는 거는 거치는 것보다 좀 더 많다는 거겠죠. 그렇죠. 세수는 호황인데 전체적인 나라 살림은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8월까지 정부가 쓴 돈이 489조 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2조 원을 더 썼거든요. 코로나 대응하느라 쓴 돈, 소상공인 손실보증금을 쓴 돈이 작년 대비 더 늘어서 그런데 아까 8월까지 들어온 세금이 438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월까지 정부 살림은 대략 50조 원 정도가 적자인데 그런데 정부 수입에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들을 빼고 이런 기금들은 아직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아선 데를 흑자니까 정부 수입에서 이걸 빼고 다시 계산을 하면 대략 85조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는 것보다 세금으로 쓰는 게 85조 원 정도 더 많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땐 연말까지 가면 110조 원 정도가 적자일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들어온 돈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많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즉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쓰게 되는데 요즘 채권 시장에서 돈 빌리려면 이자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이자 많이 주고 돈 빌려오면 또 그게 국가 채무를 늘리게 되고 또 정부가 돈 빌리려고 국채 발행하면서 이자 많이 주겠다고 하면 그게 또 시중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구조다. 이런 뉴스는 듣다 보면 그래서 나쁘다는 건가 아니면 좋다는 건가 판단하기는 모호한데 쓸 데가 있으니까 쓰겠다 생각하면 좀 적자도 나고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들어온 돈만 써야지 그렇게 자꾸 빚내서 쓰면 우리 보고는 빚내지 말라고 하고 정부는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만 그건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쓸 때 쓰느라고 적자를 낸 거냐 아니면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쓰느라고 적자가 낸 거냐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지를 우리는 보통 잘 감시해야 되는데 아무리 작은 돈 쓰는 곳이라도 대체로 모든 뉴스들은 숫자만 다 더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는 거라고요. 서로 그냥 공허한 답이 오고 가는 그런 경우들은 꽤 있어요. 어디에 돈 쓰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은행들이 유한책임대출이라는 걸 취급을 안 하고 있다. 잘못이라는 겁니까? 그런 논조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알아보면 과연 이게 잘못인가 싶기도 합니다. 유한책임대출 유한책임대출이라는 건 대출을 받아간 원금보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대출 받아간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에 3억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 못 갚고 있다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 집이 2억에 팔리는 바람에 3억 빚을 다 못 갚고 1억이 남았다. 일반 대출은 은행이 1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재산까지 추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한책임대출이라는 건 빚을 다 못 갚더라도 1억, 못 받은 1억은 은행이 손해보고 끝 이렇게는 되는 게 바로 유한책임대출입니다.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은 그냥 그 집을 날리기만 하면 모든 빚이 청산인 거죠. 대출금이 다 갚아졌건 안 갚아졌건 나한테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유한책임대출. 은행은 그럼 그냥 우리 손해본 거기가 어떡하지? 그냥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그런 대출이군요. 그런데 이런 대출을 살펴보니까 지금 시중은행이 전혀 취급을 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면 은행이 손해보면 끝까지 찾아가서 어떻게든 받아내는 대출만 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잘못된 거냐. 왜 이런 논조로 나왔냐면 사실 유한책임대출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에요.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은행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이런 대출을 일정 비율 이상 취급을 하게 되면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곳에 출연료 돈을 좀 내야 되거든요. 그런 돈도 좀 깎아주기도 하고 이런 인센티브도 줬었고요. 또 작년, 재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대출이 급등할 때 집값 하락을 좀 대비해서 이런 유한책임대출을 늘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게 이런 대출을 취급하는 게 달가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좋지 은행이 손해볼 수도 있는 대출을 은행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팔아야 할 이유도 없고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인센티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취급을 해야만 된다면 다른 대출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준다면 문제가 있죠.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대출보다는 이게 리스크가 더 높은 거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높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대출 한도를 낮춘다거나 혹은 차주의 신용도라든가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유한책임대출이라는 것의 취지가 은행이 좀 방만하게 대출을 해주는 걸 막자라는 거였습니다. 은행이 좀 깐깐하게 심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도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거니까 그건 너희들도 좀 책임을 나눠서 져라라는 의미였거든요. 4억짜리 집에 5억 대출을 주고 막 그러면 그럼 어떡하냐. 그럼 당신들도 좀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가 강하게 걸려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한책임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문턱을 하나 더 높이면 과연 이게 시장에서 호응을 얻었을 것이냐. 안 그래도 ltv나 이런 한도가 낮은데. 그래서 은행들도 지금 할 말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유한책임대출로 받아가시겠습니까? 라고 고객들한테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선택지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 선택지 줘봐야 누가 선택을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쨌든 은행에서는 지금 취급하는 유한책임대출 상품 자체가 없고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같은 정책상품만 이런 걸 내놓고 있고 실제로 그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행도 좀 책임을 지고 부담도 줘야 하는 그런 대출은 이자가 좀 높을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자가 좀 높더라도 그걸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소비자한테 물으면 소비자도 아 됐습니다. 뭐 얼마나 빌려준다고 그걸. 어차피 작년에 LTV가 40에서 50%였으니까 집값이 진짜 반토막 나지 않는 이상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4억짜리 대출에 한 4억 대출해 준다면 그러면 할 만하겠죠. 혹시라도 내가 이 집을 날리기만 하면 대출을 다 안 갚아도 되는 거라면 나는 선택하겠는데. 그렇죠. 좀 금리가 높더라도. 4억짜리 집에 대출 1억, 2억 이 정도 해주는 거면서 결국은 내가 다 갚아야지 그럼. 그런 생각을 한다 소비자는.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약탈적 대출 좀 하지 마세요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슬로건을 갖고 있었던 정책인데 잘 안 먹히는 모양이네요. 잘 안 먹히죠. 적격 대출에선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차피 조금 해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적격 대출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을 받으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유한책임 대출을 선택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적게 나온다거나 금리가 높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다만 심사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할 수 있다면 일단 신청해서 하는 게 안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소득 기준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까다롭게 더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적격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이 유한책임 대출을 해줍니다. 취약 차주를 좀 보호해 주겠다라는 게 섞여 있는데. 사실상 정책 대출이라는 게 대출이 아니라 도와주는 거죠. 복지 제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원리로 설명하자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긴 하죠. 조금 말이 안 되는 대출입니다. 요즘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국회에서 발표하는 게 좀 있고 그러는가 봐요. 아직은. 아직은 그런 지적은 아닙니까? 안승찬 기자님 정부가 바이오 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한 모양인데. 바이오 연료라는 게 이게 식물을 심어서 나오는 식물성 기름, 식용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자동차에 좀 섞어서 타자. 그 말이죠. 옥수수, 사탕수수, 폐식용유 이런 거 이런 바이오 원료에서 연료를 만들어서 이 연료를 휘발유나 경유나 이렇게 섞어 쓰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미 차량용 경유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의무 혼합 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무 혼합 비율이 3.5%니까 주유소에서 파는 경우는 다 3.5%만큼 바이오 디젤이 섞여서 팔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데. 이미 섞여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부 계획은 이 비율을 2030년에는 5%까지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부 발표는 우리가 목표로 더 높이자 이래서 2030년에 이 비율을 8%까지 더 높이겠다 이런 거 발표했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좀 늘리는 쪽으로 하겠다. 이게 정부의 방향이다. 이 정도로 밝힌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환경 관련 발표를 보면 항상 목표가 10년 후이거나 20년 후이거나 그거는 자주 많이 발표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럼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거냐 하면 그 계획은 아직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20년 후에 훌륭한 사람 되겠다는 거지 당장 내일부터 뭘 새롭게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런 목표들이 발표가 돼서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슬로건 경쟁을 좀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휘발유에도 바이오 연료를 섞어서 팔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휘발유에는 안 섞는 모양이에요? 휘발유에는 안 섞고 있습니다. 미국 주유소 같은 데 보면 10% 바이오 에탄올 포함한 휘발유는 얼마. 15% 포함한 휘발유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미국처럼 대부분의 바이오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를 쓰는 나라들은 다 휘발유 경영. 상식적으로 들었죠. 둘 다 꼭 섞어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휘발유에는 이런 의무조항이 없고 경유에만 의무조항을 정해놨거든요. 왜 그렇죠? 이게 원재료의 영향이 큰데 무슨 말이냐면 같은 바이오 연료라도 휘발유에 들어가는 것하고 경유에 들어가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휘발유에 들어가는 건 주로 옥수수, 사탕수수 이런 탄수화물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식물 같은 걸로 만들어요. 그런데 경유는 폐식용유, 판묘 이렇게 기름, 지방 성분이 있는 걸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땅이 넓은 옥수수 농장이 있으니까 옥수수 따다가 그걸로 바이오 연료로 만들어서 휘발유에 섞어 쓰면 되는데 우리는 옥수수 만들려면 다 수입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취지가 환경도 보호하고 석유 의존도도 좀 줄여보고 이런 취지로 하는 게 바이오 연료를 섞어 쓰자는 취지인데 옥수수 다 수입해서 그거 만들면 그게 중독만 아니지 결국 해외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미국 같은 나라는 그냥 흔해서 버리는 옥수수 버리지 말고 기름 좀 짜서 자동차에 넣읍시다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버리는 옥수수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브라질 같은 데도 사탕수수 농장이 커서 거기도 바이오 연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휘발유의 경우는 조금 아직은 안 섞어서 다닌다 이런 식으로 예외 저항을 도워놨는데 경유는 조금 다른 게 이 경유는 우리의 경우도 폐식용유 사용해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폐식용유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치킨집 가저면 이렇게 튀기고 남은 기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수거업체가 가서 킬로그램당 5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싹 해가는 지금 체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다가 정제에서는 에탄올 썼고 이런저런 제조 과정 거치면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걸로도 부족하긴 합니다. 국내에서만 조달하는 원료는 한 30% 부족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팜유 수입해서 추가적으로 바이오 디젤을 만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원재료를 구할 수 있는 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폐식용유들은 휘발유에다 넣으면 안 되나 봐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두 개가 만드는 게 좀 다르다고 해서 휘발유 자동차가 좀 예민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도 좀 부족해서 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조금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면 바이오 디젤 독은 그래도 국내 조달이 어느 정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중을 좀 높이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또 그동안 사실 바이오 디젤은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5% 이상 섞으면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린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방식을 좀 개선해서 수소 같은 걸 섞어서 만들면 바이오 디젤을 많이 넣어도 겨울에 시동 잘 걸리는 이런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쪽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거. 바이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 선박유 이런 것도 지금 국내에 아직 없었는데 실증 사업을 해서 좀 해보겠다는 게 어제 정부 발표에 있었거든요. 자동차는 앞으로 전기차 같은 걸로 갈 수 있는데 비행기나 배는 워낙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전기 비행기 어렵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유나 선박유에 대해서도 각종 탄소 배출이 강화되는 추세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바이오 연료 섞어서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정부의 고민이죠. 그렇군요. 액서서 농사지은 옥수수 이런 걸로 기름 짜서 자동차에 넣으면 그거 식량으로 쓰는 동물 사료나 혹은 그거 먹는 분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휘발유에 섞어 쓰는 건 안 한답니까? 제가 경유차 타는데 경유만 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한 2024년부터 앞으로 2년 후에 시범 사업은 한번 해보겠다. 휘발유에 섞어 쓰는 것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부 시범 주유소도 한번 열어보겠다 하는 건데 요즘 워낙 유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에 섞어 쓰는 바이오 에탄으로 안 할 수가 없다는 인식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경우에도 석유파동 겪으면서 중동에너지 유전도 좀 낮춰야 된다. 또 환경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인식하에 의무 혼합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것도 사실 비판들은 있습니다. 사실은 기름에 옥수수 넣으니까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 그건 사람 먹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농장을 확대하려고 밀림에 불 지르는 이런 일들도 많거든요. 결국은 뭐가 친환경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현재도 미국의 경우는 이게 섞어서 파는 휘발유가 싸긴 싸요. 기존의 휘발유보다.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순수한 휘발유 산다. 그럼 1갤런당 한 4.6달러에 지금 팔리고 있는데 10% 바이오웨탄을 포함된 휘발유는 한 3.8달러. 15% 더 많이 넣은 건 한 3.4달러. 이렇게 더 싸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값이 싸지니까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고 정부도 고유가에 대비해서 이런 정책을 확대하는 건데 잘 따져보면 이게 왜 싸냐면 이 바이오연료 생산업체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게 꽤 있거든요. 1갤런당 1달러씩 이렇게 깎아줍니다. 또 설비 투자할 때 보조금도 주고 그리고 이 바이오연료는 일반 휘발유보다 연료, 연비연료가 한 5%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 빠지는 거 생각하면 들어가는 건 그게 그거다. 이게 꼭 싼 거냐 이렇게 지적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즘 워낙 물가가 높으니까 겉보기에는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정부가 보조금 줘서 낮아지는 거라면 그거 뭐 그냥 휘발유에 붙는 세금 떼서 안 받으면 가격은 낮아지죠. 네. 뭐 그런 측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고유가는 계속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해외의전도는 계속 있을 테니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술 개발이라도 좀 해놓자 이런 취지고 지금 사탕수수, 옥수수 수입해서 하려니까 정말 답답한데 요즘 기술 개발이 되는 건 강에 녹조 일으키는 미세조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포 같은 작은 조류들. 이런 거를 이용해서 바이오에탄으로 만드는 방법도 지금 국내에서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게 개발이 되면 또 우리 수입 안 하고 강에서 길러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미국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에탄으로 섞어 쓰는 거. 그냥 자동차를 덜 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흩어져서 살지 말고 미국인들도 좀 모여서 우리처럼 아파트에서도 좀 살고 그러면 자동차 탈 일도 적고 좋은데 기어이 자동차는 타야 되겠고 타고도 싶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작가님 짧게 하나만 좀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봤던 외신 기사 하나 있는데 미국이 조금 자동차 많이 탄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자동차 대리점 없애고 그 자리 아파트나 쇼핑몰 같은 다른 용도로 바꾸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 땅값은 점점 더 비싸지는데 요새 젊은 세대들이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자동차 회사들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에 힘을 싣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출시한 경차는 전용 웹사이트에서만 팔고 있고 테슬라도 이미 그러고 있고 벤츠도 25년부터는 전체 출고량의 25%는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고르는 거 아니라 바로 공장에서 찍어서 보내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사도 아무 관계 없죠. 그러니 도심의 목 좋은 대리점을 유지할 필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리점들은 보통 단층 건물이고 주로 번화가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기 아주 좋은 장소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대리점을 없애고 재개발로 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자동차 대리점이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러 오죠.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